저에게는 작은 로망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제주도에서 작은 식당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 식당은 수익을 위한 그러한 식당이 아닙니다. 교제와 전도를 위한 식당입니다. 인건비와 임대비는 메뉴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님은 식재료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예약제로 점심시간에만 운영이 되며 하루에 7명 이하 한 팀만 손님으로 받습니다. 메뉴는 3개의 가정식입니다. 한식, 양식, 일식, 중식을 가리지 않고 그날의 신선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선사하는 식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혹 저의 로망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방문을 즐겁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로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백반 맛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덕이동 맛집을 검색하면 제자들 교회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식당에 비유하면 저는 백반집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백반집같이 푸짐하고 다양한 가정식이 있고 나눔이 있고 정이 있는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횟집 교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도마에 오르는 교회, 누군가 죽어나가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횟집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회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회는 교회가 아니라 식당에서 즐기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의 교회는 점점 횟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쿵 저렇쿵 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양심대로 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율법의 도마 위에 서로를 올려놓고 신념이라는 사심이 칼로 바르고 써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양심의 문제에 대해 신자 사이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겨움과 푸근함이 있는 백반식당과 같은 교회가 피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죄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들은 너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과거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면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한례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그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우상의 재단에서 제물로 들여진 이후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는 자신들도 우상 숭배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과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들 중에 민감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로 사용된 후에 시장에서 팔리는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은 자신들의 양심에 위배가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물과 안식일에 대한 절기 또 절기에 대한 유대의 규정들을 성실히 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구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규제도 잘 지키고 있었는데요. 규정에 맞게 도살되지 않은 고기는 그들은 먹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코셔 푸드라고 불리는 음식만을 먹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전통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단에 받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들도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민감한 양심을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여전히 율법의 열심이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허상일 뿐이죠. 고기는 고기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 자체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없고 또 그것을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은 개인의 양심의 문제로서 꺼려지면 개인의 양심을 따라서 안 먹으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음식 문제로 양심의 문제인데 그 음식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경멸을 했습니다.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해서 다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교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복음의 진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산 재물로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따르는 삶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에 대한 말씀이 12장부터 이어집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도 바른 관계를 맺어서 거룩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다시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있었던 음식의 문제에 성도가 성도를 밀어내는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해서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음식의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수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자의 양심의 문제이지 모든 그리스인들이 다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문제는 원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거나 정지하지 말아야 하며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기호나 습관,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뚜렷한 성경의 가르침이 없는 이런 문제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중립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평가하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드실 때 짜장면을 비비기 전에 식사기도를 하시나요? 비빈 다음에 식사기도를 하시고 드시나요? 어떤 것이 옳습니까? 왠지 비비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비기 전에 식사기도를 하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비빈 다음에 식사기도를 해도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헌금을 할 때도 정성들여 사십니다. 심지어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하게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정성이 없다고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양심의 문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은 관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다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것이 꺼려져서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짜장면을 비비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도 비빈 후에 기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양심에 따라 주님을 믿는 그러한 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들의 취향과 각자의 신앙 양심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금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금의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금의 핵심이 아닌 양심의 일로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나와 다른 양심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침해하는 월권 행위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만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양심을 가진 분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와 다른 양심을 가진 분들은 나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비판을 해도 예수님이 하셔야 하고 심판을 해도 예수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월권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나와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른 점을 문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신을 분석하고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용어를 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악한 거인이 있습니다. 그는 아테네 교회의 언덕에 살면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도질을 일삼았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붙잡아온 사람들을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는 그 사람의 키가 자신의 침대보다 크면 발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또 잡아온 사람의 키가 자신의 침대보다 작으면 발을 억지로 늘려서 잡아 늘려서 또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키가 자신의 침대의 길에 맞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잡혀온 사람 모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이 스토리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심리학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자기 기준이나 생각에 맞춰서 남의 생각을 바꾸려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아집과 횡포를 뜻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주변의 고온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남의 생각을 무조건 무시하고 옳지 않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독단적인 논리를 펼치기가 일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들도 자신에게만 꼭 맞는 침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그 침대에 눕혀서 길면 잘라내서 죽이고 짧으면 늘려서 죽이는 인격살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자신의 침대로 재단하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된 것입니다. 형제를 경멸하는 것,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가족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자기 침대에 눕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침대만이 정의로우시고 공정하십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할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심판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정죄할 자격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전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일부분만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는 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온전히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에 옳고 그름은 위험한 것인데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좋고 싫음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죄할 자격이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포청전이 되어서 작두를 대령하라고 하죠. 그리고 인격살인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죄할 자격이 없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비난에 매몰되면 대안이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거부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일 생각은 안 하고 회카를 들이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월권 행위를 멈추고 용납과 존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관계에 대해 두 번째 예를 듭니다. 그것은 특별한 나를 준수하느냐 혹은 준수하지 않느냐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6월절과 같은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전혀 느끼지 못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인 주일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니까 일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안식일을 차츰 지키지 않으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죠. 이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습에 불과한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나 절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었고 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교회는 또 나뉘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진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미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문제로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이들 모두는 각자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판단과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8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2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들도 또한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관계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가타부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상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직접 설명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열심히 듯이 다른 분들도 주님께 열심히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결단한 것처럼 다른 분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분들의 심판관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단지 각자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묻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는 병원이나 요양원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애통과 애곡과 질병과 죽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가정인데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의 지체는 지옥에 보내시고 그렇지 않은 지체만 천국에 들여보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요. 이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천국에는 병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지 말라는 것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눈 없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입과 혀가 없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손으로 범죄한 이력이 있어서 손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두 발로 열심히 죄 짓는 곳을 찾아다녀서 발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상상으로 죄를 지어서 뇌가 없는 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기고 무시하는 눈과 비난하는 입술과 독서를 일삼는 혀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손과 죄악의 빠른 발을 가지고 살면서도 문제의식 없이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는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의 눈에 있는 들뽀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원리면에서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책면에서는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로마의 교회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개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도 로마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리낌 없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형제 중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는 거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멍멍이탕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고 어머니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개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멍멍이탕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먹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분에게는 심히 불편한 마음을 끼치고 또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금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름이 분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름을 가지고 업신여기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에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거리낌 없는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섬김과 희생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사과하고 싶은데요. 제가 많이 모잘랍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혹시 마음이 불편했거나 또 저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또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유함이 있어도 서로를 위해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희생의 모습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러나 비난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흠을 잡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지만 그분들의 주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분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일로 아니라 바로 내 각자의 일에 대해서 직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연합하고 협력해서 서로 섬기도록 부른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관점, 다른 의견, 다른 취향, 다른 신념,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쓰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아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는 또한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사실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친밀함과 풍성함과 따뜻함이 있는 백반칙과 같은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